박정식 대표님이 주신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한 단어 한 문장의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은 오늘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최근에 종목들이 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고 정책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년에 뭔가 조금 더 모멘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되는데 박정식 대표님이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워야 될까요? 최근에 먼저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일단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초진인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렇게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 지역까지 크게 확대를 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서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이러한 대폭 확대 방안을 비대면 진료 사업 보완 방안을 오는 15일날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 비대면 관련 종목들이 일정 부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격의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모멘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내년에까지 우리가 살펴볼 만한 종목 두 가지를 골라주셨을 텐데요. 일단은 박정식 대표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거 보시나요? 네 첫 번째로는 인성정보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비대면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IT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속회사의 하이케어넷을 통해서 헬스케어 사업 그리고 인성디지털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도매사업 그리고 아이넷뱅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장비 도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학병원과 인공지능 업체들과 협력해서 제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 극책 과제를 진행 중에 있어서 이 관련주로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연속 주가가 조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에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눌렸을 때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좀 눌리면 3,470원에서 2,45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재차 상승이 나온다면 이전 고점인 3,8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노려보시되 생각보다 조금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4,600원 정도 자리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이슈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인성정보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도 4% 넘게 강한 반등이 좀 나오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급등했죠. 20% 넘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모습도 보였는데 조금 더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보자는 의견으로 인성정보 첫 번째 확인해봤고요.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두 번째 종목은 지금부터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가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종목인데요. 바로 비트컴퓨터입니다. 의료정보사업 및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IT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원격 의료 시스템인 비트케어 플러스와 그리고 독립 키오스코 형태인 비트케어 스테이션 그리고 원격 건강 모니터 시스템인 비트케어 제품 라인업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인업을 기반으로 해서 지난 2020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외 1,000개 기관에 원격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IT 교육 분야에서도 비트 교육 센터가 IT 교육 사업의 업계 1위 시장 지배력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격 의료가 본격적으로 확장이 된다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어제 조금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냈고 오늘은 일정 부분 도지격 흐름을 만들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86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분할 매수는 저점은 한 5,6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다시금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짧게는 6,500원 조금 길게 본다면 7,3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박정식 대표님은 비대면 진료 관련된 업종, 섹터를 좀 봐야 한다. 하나 인성 정보는 최근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 번 접근하는 전략을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알려주신 비트 컴퓨터는 지금부터 계속 계속 좀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투자 성향에 맞게 한 번 잘 두 종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비대면 진료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라는 이 키워드 아마 이권희 부장님도 뉴스도 보셨겠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이 키워드 보시고 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떠올리셨나요? 일단 전통적으로 강한 회사가 인성 정보라는 비트 컴퓨터인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 컴퓨터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 원격 진료 시스템이 이미 공급을 잘 해놓은 회사들, 병원의 시스템을 잘 깔아놓은 회사가 중요할 텐데 비트 컴퓨터는 이미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얼마나 허락해 주느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정책적으로 지금 초진까지 허용했다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면 되고 지방으로 갈수록 사실은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필수 진료 관련돼서 지금 의사는 빨리 안 늘어나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진료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이게 테마 자체는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 테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워낙 반대가 심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 회사들이 버티면서 사실은 관련된 의료, 병원 시스템 관련된 업체들 이런 것들을 주로 시스템을 팔면서 버틴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볼, 빛을 좀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앞으로 유헬스 관련돼서 얼마나 시장을 빨리 선점하고 병원과의 네트워크가 좋냐라는 게 관건일 텐데 이 두 회사 아마 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컴퓨터가 좀 더 부담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역시 이권희 부장님도 비트컴퓨터를 조금 더 지금 접근하기 좋은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발표가 되고 추진이 되는지 반대에 부딪히는 물론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종목들을 저희가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위치에 에너지가 낮은 비트컴퓨터까지 저희가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두 분께 하나씩 또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면 어쨌든 이제 12월이 됐고 올해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 분은 올해의 시작 마무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또 내년에는 투자 전략을 어느 쪽으로 더 집중하셔서 보는지 간단하게 1분식 직원도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박정시 대표님은 어떻게 지금 마무리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 올해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반등 기조가 크게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이나 내년 한 5월, 6월 정도부터 연방준비 제도가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꺾이지 않을 것 같고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업종들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나 또는 자동차 또는 조선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좀 강력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슈에 따른 테마적 종목들이 많이 순환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대로 시장이 더 올라간다면 이러한 업종군의 좀 수급이 다시금 몰릴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시는 전략이라면 이렇게 조선, 반도체 아니면 이런 자동차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 물론 조금 전에 뉴스에서는 제롬 파활 연진 의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런 코멘트가 또 있었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희 부장님은 그래도 어떻게 보세요? 연말에 그래도 좀 랠리 나올 수 있을까요? 랠리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종목 장세가 아주 화려하게 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대형주가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전히 내년에 이제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에 이제 약간 몰림 현상, 순환매 현상이 좀 강하게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내년 돼서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 기조가 확실해진다고 하면 사실은 그때부터 오히려 조금 더 지수가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12월 달을 너무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일부 현금 비중을 가져가시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하시고 오히려 이제 반도체나 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담아가시면서 내년에 조금 수익을 노리는 그런 형태로 좀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 두 분이 종합해서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연말까지는 어쨌든 또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요. 활발한 종목별 순환매나 아니면 테마별, 섹터별 순환매로 저희가 수익을 좀 올리고 내년까지 길게 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나 또 우리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들을 담아가면서 채워가는 전략을 한번 저희도 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